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어이가 없는 먹티 사건이 발생이 되어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먹티를 일으킨 곳은 해적이라는 사이트이구요. 사건 발생일은 2월 9일이고 한 10일 정도 이용을 했는데 스포츠 족중을 해서 환전시청을 하니까 서브 장애 문제로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두 차례 지연 답변을 받고 몇 번 더 문의를 했었습니다. 답변도 없었고 몇 시간 뒤에 로그인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로그인도 안되고 그냥 잘려있네요. 이럴 거면 사이트 운영은 왜 하고 있나요? 스포츠 족중되면 그냥 먹티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절대로 이용을 하시면 안되구요.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티를 당하신 금액 모드를 찾아드리기 힘들 수도 있으나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 사건이 발생이 됐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구요. 단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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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